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야당 유력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대로라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옛말에 열도덕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제가 그리고 개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없다면 그들의 바람대로 승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어찌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지역구마다 달리 총선과 달리 대통령 선거는 조작이 아주 쉬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모든 지역구마다 특성을 반영한 그런 조작 방법이 사용돼야 되지만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전국 차원에서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면성부를 거려야 됩니다. 공정한 선거 문제를 거론해야 되고 또 이미 치루어진 4.15 총선의 불공정 문제를 거론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고 정의의 구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형근 자유헌정포럼의 대표가 아주 명문으로 대통령 선거 야당 후보들에게 묻는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자가 20명에 육박합니다. 그들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행 선거제도로 내년 3월 9일 대선을 치룰 생각인가 그래도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두 번의 큰 선거가 있었습니다. 2018년 6.13 지발선거와 2020년도 4.15 총선 승패는 당일 투표가 아닌 사전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선거 사상 유례가 없는 민주당의 초압승이었습니다. 당일 투표는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사전투표가 모든 열시를 치고 있었습니다. 투표를 하는 모집단은 동일한데도 시차가 불과 일주일 남짓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모집단의 샘플에 지나지 않는 두 투표사의 표심이 이다지도 극명하게 갈리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두 번씩이나 경험했습니다. 참고로 이 같은 현상을 우리는 통계적 변칙이라고 보고 이 통계적 변칙은 통계적 변칙이 다루고 있는 것은 자연 숫자가 아니고 인공 숫자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는 선거 데이터가 향성된 것을 바로 우리가 통계적 변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 2018년에 2020년에 4.15 총선은 모두 다 전형적인 통계 조작과 통계 변칙에 당합니다. 외부로부터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선거 데이터가 탄생한 겁니다. 다시 정형근 대표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전에도 사전투표 기적이 일어났을까? 아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후보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율 득표율 격차는 2%에서 3%에 불과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를 앞지른 것도 많았습니다. 다시 저의 해설을 다하면 이것이 정상입니다. 통계학은 과학입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에서 사전투표와 같은 그런 투표자로 이루어진 곳에서 당일투표의 표본집단이 형성되고 사전투표의 표본집단이 형성되기 때문에 두 당일투표 집단과 사전투표 집단은 모집단과 통계적 특성이 비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를 민주당에 앞선다. 25%를 민주당에 앞선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조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4.15 총선에서 일어났고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건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이것은 그냥 눈에 보면 아는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유권자들의 선호도와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작년에 치루진 21대 4.15 총선은 어땠을까? 사전투표에서 야당 후보가 이긴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당일투표에서도 그랬을까? 아니다. 당일투표에서는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대표하여 낙선한 후보가 수두룩하다. 선거 기적을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의 사전투표. 4.15 총선에서 여당 후보들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 득표율이 일제히 12%에서 15%가량 높았다. 야당 후보는 한결같이 12%에서 15% 낮았다. 투개표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결과는 불가능한 일이다. 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묻는다. 사전투표의 기적을 내년 3구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에 또다시 경험하고 싶은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전투표를 그대로 놔두고서 목정을 더 높이고 있는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저의 해선은 이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정말 사실과 진실 앞에 경험하지 못하면 또다시 국민들을 수렁텅이로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사전투표 제도를 통해 가지고는 조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고 나서 또 또다시 당할 거냐 이야기죠. 정형근 대표의 성명수의 두 번째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져도 움직이지 않는 검찰, 선거의 무결성을 앞장서서 입증해야 될 선거관리비원회가 오리발을 내밀어도 두고만 볼 것인가? 계속됩니다. 6월 28일 인천 연속을 재건표해서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한 숱한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선거 투표지가 겹쳐서 출력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붉은색으로 가득 차있는 일장기 당일 투표지, 프린트로 한 장씩 뽑아야 될 것을 대량으로 인시해서 절단한 사전투표지 등등 의혹이 생기고 증거물까지 나오면 검찰은 마땅히 수사에 나서야 됩니다. 아직 고소, 고발인, 조사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대선후보라면 이런 느린보 검찰을 채찍질해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고 책임소재를 가리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해설을 대하면 정말 정치의 판단이 미흡하고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 야당 후보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가 부정으로 치루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도 침묵하고 자신의 정치적 덕실을 따진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비겁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그리고 말을 잘해서 인기를 끌었던 윤희숙 의원, 검찰에서 오랫동안 사건을 다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판사로서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을 것으로 보이는 최재형 후보, 이런 사람들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자신이 뭘 그냥 잘하겠든 다 적어볼 때는 그야말로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선거의 투명성과 선거의 무결성과 선거의 정직성에 대해서 정직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다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정형근 대표의 주장입니다. 6월 28일 재건표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언제 어디서 투표를 했다는 기록이 담겨있는 통합선거인 명부 원본을 내놓지 않았고, 4.15 개표 당시에 기표지를 고속으로 스캔해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고백했다. 대법원에 제출한 것은 둘 다 사본이다. 다시 설명드리면 사본이 아니고 위변조본인 겁니다. 위변조본을 정금으로 제출했으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대법원을 졸로 본 것이고 그야말로 범법행위를 취한 겁니다. 그 위변조본을 받은 대법관들이 취한 행동은 더 어안히 벙벙합니다. 정금으로 채택한 그런 재판관들도 당연히 해냉범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이죠. 정거가 위변조본인지 신본인지를 판결하고 그것을 재판 과정에서 정금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선거의 무결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관리를 투명하게 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선 후보들은 이런 선거관리위원회 아래에서 3구 대선을 치를 생각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된다 이야기죠. 정말 홍준표, 최재형, 윤석열, 윤희숙 이런 사람들 진짜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사실 앞에, 진실 앞에, 정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당디당락을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4.15 총선의 선거 무결성 문제의 사실에 대해 진실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는 모든 야당 후보들은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진실과 사실과 정의 앞에 담대할 수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야당 후보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책임이 아주 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더더욱 자신이 재직 중에 4.15 부정선거에 대한 17건 정도 민경욱 후보가 제시한 17건의 고발권을 모두 다 취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다 취한 건 아니겠죠.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담당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검찰 사무에 총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책임을 마땅히 지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거 무효소송을 맡고 있는 대법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대선 후보들은 계속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꼴 대법관들이 하는 꼴 야당이 하는 꼴 여당이 하는 꼴 언론이 하는 꼴 정말 바닥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이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엄련한 잘못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침묵하는 겁니다. 이게 날아옵니까? 다시 정현근 대표의 글이 계속됩니다. 6개월 내로 끝내기로 되어 있는 선거소송을 대법원이 질질 끌고 있다. 걸려있는 4.15 총선 소송이 120건을 능금만 판결을 낸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다. 재건표 또는 변론 준비기일 일정 10월 1일까지 잡혀있는 것이 겨우 6건이다. 이러다가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나고 말 것이다. 실제로 그럴 것 같다. 울산시장 임기는 내년이면 끝나는데도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버스 지나간 때에 손흥농객의 선거 판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선거법을 무시하고 퇴업을 벌리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서 대선 주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문재인 집권 이후에 치루진 두 차례의 큰 선거는 모두 사전투표라는 요물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숱한 의혹이 따라붙었고 그 의미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바로 6월 28일 인천 연수궐 재검표에서 무더기로 쏟아졌다. 시간이 별로 없다. 대선이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의문스럽게 짝이 없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금 당장 손보지 않고선 엉터리 선거 심판을 그대로 둔 채 후보들이 3구 대선이라는 경기를 열심히 뛰어봐야 큰일이 되고 말 것이다. 경기 결과는 투표자의 손이 아니라 국민의 손이 아니라 유권자의 손이 아니라 개표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다. 애국시민들은 두 번씩이나 경험한 끔찍한 사전투표의 기적을 더 이상 경험하기 싫어한다. 무결성이 입증되는 투명한 선거제도 아래에서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애국시민들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법정과 아스팔드에서 끈질기게 투쟁을 불리는 한편으로 이 숙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몸을 사리지 않는 후보자를 보고 싶어한다. 선거 민주주의가 숨을 거두기 직전인데 이것을 소생시켜 놓지 않고선 무선수로 정권 교체를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인가. 정형근 자유헌정포럼 대표의 성명설 여러분 소개드렸는데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정말 이런 성명설 내야 될 내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참담한 신경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나라의 선거가 반장선거나 통반장선거보다 못할 지경까지 떨어졌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의 대권 후보들은 정말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사실 앞에, 진실 앞에, 정의 앞에, 반듯함 앞에, 겸허하게 현재 이 난국을 타개하는 데 힘을 보태주셔야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